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30살 김명섭이라고 합니다. 현재는 식품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. 저는 EOC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일치를 위한 정치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 많이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EOC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제가 살아왔던 가치관과 매우 지향점이 같아서 더욱 공부를 하고 싶었고요. 거기에서 알게 된 많은 분들의 추천으로 EOF도 알게 되어서 참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 EOF를 통해서 우리나라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더 크게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아서 매우 설레고 기분이 좋았고요.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이런 좋은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 역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